자 이제 기본서 243페이지로 먼저 할게요. 243페이지로 쭉 넘겨보시면 개발사업의 절차. 일단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개발계획은 이하에 나올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이라고 해요. 개발사업 전반,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중에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하겠다. 이 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미리 다 출저하게 계획으로 정해놓고요.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개발사업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그리고 구역지정에는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가 구역 먼저 나오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나오는데 순서대로 볼게. 개발계획 수립에서 개발구역지정. 이게 개발사업하기 위한 존재조건이죠. 그래서 243페이지의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이하에 나올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립시기 원칙,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또는 지정권자가 누군지는 좀 이따 볼까요.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의무요. 그럼 누가 수립하려. 지정권자가 언제?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그 말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도 수립해라.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 예외에다가는 별표 치시면 돼요. 이게 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 미출. 공모는 공개 모집. 공모하거나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미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계획체계 예외.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발계획을 뭐 한대요? 공모, 공개 모집. 서울에 저 미군기지 떠나고 남은 땅 있죠. 용산에 미군기지 저 평택으로 떠나버리고 남은 땅. 그 남은 땅을 어떻게 멋지게 창의적으로 개발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개발계획안을 공개 모집. 공모한다고는 공모. 그럼 공모하려면은 어디를 개발할지 먼저 뭐부터 지정해야 돼요. 구역부터.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박스의 용도지역 줄 쭉 나오네요.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적 외의지역이니까 비도시. 자 이 지역들 먼저 한번 볼까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 다 보존할 것. 보존할 것은 행위자니 세다. 행위자니 세다는 것은 토지용 가치가 없다. 토지 이용해볼 가치가 없으니까 결론. 땅값이 싸다. 땅값 싼 것이야. 땅값 싼 것. 근데 땅값 싼 거 이렇게만 쓰려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걸 좀 유식하게 미성숙지라고 그러죠. 미성숙지. 땅값 싼 것. 자 이런 데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쳐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땅값 싼데 거기다가 여기다 무슨 무슨 명품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 계획부터 먼저 뻥 터뜨려 버리면 나중에 구역 지정할 때 가면 다 그냥 투기해 놔갖고는 땅값이 몇십배 뛰어갖고는 사업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땅값 싼 곳은 땅값 오르기 전에 구역부터 딱 지정해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보여요. 3기 신도시. 먼저 딱 구역부터 지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값 싼 거 어디론 되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먼저 볼까요? 5번.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주산, 공업 지역이 전체 개발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30% 이하. 30% 이하. 얘가 두 번이나 다 정답이었죠. 단독 기출도 두 번이나 단독 기출인데 다 숫자 나온다고. 주, 상, 공. 세 개니까 얼마야? 30. 30% 이하. 그래서 주산공업 지역이 전체 30% 이하다. 반대해석하면 나머지 70%는 어디야? 미성숙지. 이게 70% 이상. 그래서 주산공업 지역이 30% 이하.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미성숙지가 70% 이상.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직접 개발 구역 지원대요.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다 예외예요. 그런데 끝에 국토부 장관도 웃다가는 안 된대요. 자연환경 보존적은 재외예요. 자연환경 보존적은 절대 보장. 개발 못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1, 2, 3, 4억.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죠. 여태까지는 두 번 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하여튼 자연 녹지 물어볼 수도 있고 계획관리 물어볼 수도 있고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을 먼저 지정했어요. 개발 계획 몇 년 내 수립해줘야 되냐? 2년이에요. 원칙 2년.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고 해요. 해제. 그래서 구역부터 지정했을 때는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부터 위태로 갑니다. 이번에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거다 별표.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서 한다고 했죠. 동의. 동의. 그런데 이 동의를 언제 받는 거예요. 최초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면 동의부터 받아오래요. 그래서 동의 요건인데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면적 3분의 이상. 에다하는 토지 소유자. 와. 와. 동네.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매출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는데 100% 동의 없어요. 100% 동의는 없으니까.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게 이하에서 두 번이나 더 나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총 개발법에서만 3번씩 반복. 그러니까 이거 애우지 말라고 해서 그냥 다 애워요. 또 분수는 또 귀신같이 잘 애우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같이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1.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다 맞히는. 다 맞히는.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분수같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중간 글자. 와. 이거 또는 이렇게 해놓으면 다 들려요. 이거 두 번이나 기출이요. 면적 3분의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 받으라. 또는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서 하나만 받아와라 그 얘기인데 절대 또는이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서 또는 없어요. 각각이에요.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이 요건에 대한 동의 받아야 되고. 총수 2분의 이상 이 요건에 대한 동의. 다 충족하라는 거예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아름답게 밑에 생략.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밑줄. 별표.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제작년 정답. 요새 완전 잘 물어봐요. 환지 방식이라도 시행자가 누구면 국가나 지자체면. 이거 동의가 필요가 없대요. 법에서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환지 방식이라도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예외가 아니면 한편 정겨보세요.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받는 기준. 그게 이제 박스에 나오네요. 동의자수의 산정 방법. 자 1번.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 거답이죠. 국공지를 포함해서 산정. 포함한다. 자 이게 국토법하고 다른 점. 국토법에서는 국공지가 다 제외. 사유 토지인데. 개발법에서는 국공지를 다 포함. 또 달라요 또. 그럼 국공지 포함한다 이 말은요. 국가나 지자체도 그냥 토지 소유자로 봐서 개발 사업에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지를 포함. 또 이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하나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 동의 받은 대표 한 명. 한 명 또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 끊고요. 이게 다 원칙이에요.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하나만 나와라. 그런데 단서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누구요? 아파트 소유자 같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소유자들. 아파트 대지의 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죠. 대지를 지분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유하고 있다고 대표 한 명만 나와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 같은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산정해서 다 동의 받아요. 나머지 대권, 1번하고 2번 두 개의 요건 기준에 따라서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갈까요? 맨 위에 가로 6번 변경. 지정권자 또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또는 시공구청장 또는 시행장. 요청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개발계획 누가 수립했을까요? 지정권자. 변경도 누가요? 지정권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도 나왔었죠.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당연히 지정권자 변경 권한도 갖는 거야. 지정권자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죠. 절대 이거 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안 돼요. 시행자는 요청만. 지정권자가 수립, 변경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갑니다. 맨 밑에. 4번 개발계획의 내용 봐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다만 14번부터 17번까지. 14, 15, 16, 17. 4개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지정 후. 그 말은 나중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포함할 수 있대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그럼 내용 보면 1번 개발구역의 명칭. 무슨 무슨 신도시, 왕숙 신도시. 이런 식으로 신도시, 명칭, 위치, 면적. 또 지정, 목적, 사업, 시행, 기간. 넘겨보시면. 3번의 끝에 분할 시행이나 결합 개발에 관한 거. 4번 시행자에 관한 거. 5번 시행 방식, 6번 인구 수용 등등등 해서 맨 밑에 18번까지 나오는 거죠. 6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18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20개예요. 쫙 나옵니다. 어린이집 설치계획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하고 다 들어가요. 그건 왜 많을까요?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 다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 그래서 거꾸로. 절대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거. 거기다 하나만 써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절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무조건 뭐 뒤지면 돼요. 지구단위계획. 얘는 나중에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14, 15, 16, 17. 4개 묶어서 나중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좀 전에 우리 봤죠.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즉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이라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4개다 보니까 또 그냥 단독기출. 잘 물어봐요. 그래서 14번 개발구역 밖돈에. 밖에 기반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개발구역 안이 아니고 밖에다 기반설 설치하는데 돈 어떻게 낼 거냐. 이건 나중에 포함해도 상관없고요. 또 15번 수용. 숫자 동원하면 수용. 수용 사용에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물건 밑에 권리. 토지나 건물, 물건, 권리 이거 4개 다 묶어서 토지 등.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을 세목이라고 그러죠. 세부상. 수용할 토지의 위치가 어디고요. 지목이 뭐고 면적, 소유자 누구고. 이런 세부상들. 수용 사용에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이거는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자 얘는 몇 번 우리 시험에 기출이요.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 협의 취득이 안 되니까 강제 취득.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거. 그걸 수용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최초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취득이 안 돼서 수용할 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시행자가 사업을 해봐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취득을 해봐야 안 되니까 수용할 땅이구나. 나중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땅이 협의 취득이 안 돼서 수용할 땅이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함할 수가 있다. 또 16번. 밑에 줄 보면 세입자의 주검이 생활한 적 내책. 세 자에다가 똥 남이 세. 그리고 17번에 단계적 사업 추진할 때 단. 단계적 사업 추진. 그래서 우리 똥 남은 친구 4개 있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주 남겨요. 박수세단. 세단인데 박스 형태로 생겼네. 아무튼 박수세단. 자 이렇게 다 외워두시고요. 물론 이게 딱 우리 키워드 잡아서 외웠어도 박수세단. 문제 풀어도 몰라요. 틀려요. 틀리고 아 이게 박수세단이었구나. 그때가서 확인하면서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박수세단 4개는 나중에 포함할 수가 있죠. 밑으로 합니다. 5번의 개발계획의 기준. 바로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해야 된다. 부합해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왜 상위계획이 될까요? 우리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따로 배우고 있을 뿐이지 이거 원칙은 저 국토법의 도시공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도시공관리계획의 내용. 용용기도. 도자가 이거죠.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원래 이 개발사업은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인 거예요. 다음에 개발법에서 따로 빼놓은 거니까 이런 개발사업에 하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 우리 유계질서 배웠네요. 바로 위에 기본계획. 그 위에가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 이 도시공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도 다 부합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국토법하고 연결되는 계획의 위계질서. 그래서 국토법이 개발법보다도 상위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바로 2번. 330만 똥나미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게 주거 기능만 줘갖고 뭐라 그래? 배드타운. 배드타운으로 전락시켜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330만 이상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주거. 주거. 나가 주거? 별로 안 좋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 다 줘갖고 그 도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런 도시를 우리가 조금 쉽게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 도시라고 그래요. 자족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립. 그래서 맨날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맨날 국토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하죠.